. 언니는 그냥 아무리 내가 나쁘다 그래도 그런 일인가 뭐 그냥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 그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해서 될 게 있고요. 내가 잘해도 안 될 게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뒤 돌아봐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는 딱 사주 자체도 그렇고 성향 자체도 그렇고 딱 내가 한 일에 후회는 말자. 앞을만 보고 가자. 옆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 딱 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될 수 있으면 내 가슴속에 근심도 안 놓고 그냥 빨리빨리 잊어버리자. 뇌를 위해서 딱 그런 사람입니다. 나름 나름 그래도 돈 쪽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서는 조금 남들 비해서 말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인생은 안 살았을 거예요. 돈 끌어가고 그런 인생은 안 살고 남편 잘 만나서 내가 내 새끼들 내가 못했던 거 내 새끼들만큼한테는 충분히 집에서 엄마자. 선생님이자 진짜 책가방 딱 내리기 무섭게 밥 먹여서 다른 학원을 보내고 진짜 그런 인생 살았을 거예요. 애기도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거고 엄마도 힘들었을 거고 애기를 대통령 만들려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내 말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나는 없어지고 또 내 남편도 예를 들어서 뭐 못해도. 용의 꼬리는 만들지 말고 뱀의 대가리 만들려고 굉장히 뒤에서. 물 쓴 양면으로 노력하신 분. 남편하고 보면 굉장히 사주가 언니가 그 독한 사주에 남편은 그럭저럭 조금 너무 약간 어떻게 표현하자면 성격이 곧어요. 왜 울어요. 너무 안아주십니까. 성격이 곧해가지고 약간은 그냥 군대 스타일 같은 남편. 나. 자기 말은 법이야. 자기 말을 어겨서 안 돼. 그리고 자기가 하자면 다 해야 돼. 약간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더 그러거든요. 자식들한테나 신랑한테 더 그러거든요. 난 서로가 서로를 이겨먹게 이해하면 굉장히 부부에서 그냥 내 남편 말이 옳아가 아니라 아 또 쟤 나한테 아침부터 시비거네. 딱 이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야. 남편은 아 시발 아무것도 못한 게 또 잔소리네. 이렇게 산 삶이 지금까지 살았을 거라는 거지. 누구 말대로 이 부부는 부부로 살았고 진짜 누구 말대로 자식 보고 살았어. 근데 사람이 그러든 자식 보고 살았다 하면 웃긴 소리하고 내 인내 그러거든. 그면서도 불구하고 부부 정의 나름 티각티각 싸웠지만 그래도 부부 정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남편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작년에. 줄을 잘 못 탔어요. 맞죠? 작년에 재작년에 줄을 다른 노선으로 탔어야 되는데 그분이 승승장구할 줄 알고 줄을 잘 못 탔어요. 근데 내년에 남편이 굉장히 남편 수가. 그분을 떠나서 남편 수가 안 좋아요. 남편 수가 안 좋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수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잘못했다가는 그 나를 밀어준 이가 힘이 없게 보여요. 나를 밀어준 이가 구설에 말리게 보여요. 내년 정도에. 그래서 남편이 내년에는 굉장히 만약에 승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승진을 무리하게 된다. 지금 물어볼게요. 남편이 두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두 사람이에요? 그냥 응 하지 말고 두 사람하고 싸우고 있냐고요. 승진에 두 사람하고 싸우고 있냐고. A 나이냐 B 나이냐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요. 근데 잘못하고 남편이 진다는 거예요. 그쪽에는 비빌지도 알고 아팔지도 알아요. 근데 이쪽에는 너무 단순하게 가는 것도 있지만 내년에는 남편이 꺾어지는 사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굉장히 사주성이 위험하다. 그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내년에 남편이 올라가면 아마 3년, 5년은 편안하게 갈 거예요. 맞죠? 3년, 5년은 누구한테 구속받지 않고 진짜 누구 말대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양주나 마시면서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일찍 퇴근하고 구애받지 않는 생활을 할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자기가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을 거야. 진짜 그냥 내 부모가 거기까지 끌어주지 않고 독립된 생활이라고 하지 잘했던 생활로 거기까지 올라갔을 거란 말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내년에 남편이 굉장히 안 좋네. 굉장히 뭘 집에 건들어서 그게 아니라 누가 어쩌서 그게 아니라 사주 자체의 기운 자체가 내년하고 부딪히는 해였다고 본 건데.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승진이 딱 7대 3. 3%가 밖에 안 된다는 거야. 7이 위험하다는 뜻이야. 내가 고생이 그만큼 해놨지만. 언니는 지금 내년에 승진을 두 사람 시켜야 돼. 하나는 남편, 또 하나는 또 있지. 누구지? 아니 승진을 두 사람 시켜야 한다고. 우리 아들? 두 사람 시켜야 하는데 아까 그랬잖아. 하나는 대통령 만들려고 꿈꿨나 물어봤잖아 내가. 맞죠? 그 아이는 고맙게 생각하세요. 나름. 엄마 말씀이라면 그래도 많이 따라줬어요. 지 진짜 밤 꼬박 새면서 공부하네. 맞아요. 열심히 했던 거 내가 맞아요. 이제 근데 지쳤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엄마가 져주세요. 무슨 뜻이냐. 마지막까지는 엄마가 전 세계에서 젤로 센 대학교 볼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가 가고 싶은 대학 가게끔 만들어주세요. 저 엄마한테 그걸 부탁하고 싶어요. 왜? 지가 센 대학 가서 좋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그걸 원하지 않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엄마로서 그걸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